우리가 무인은행코딩 과정에서 사용할 암호화폐는 5단계의 암호화폐를 5세대입니다. 5세대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2,3,4단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단계 그러니까 1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단계가 3대입니다. 1세대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인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의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문제는 기록 가능한 그레이수가 초당 수회, 5회 안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자카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마스터카드에 초당 30만 회 정도를 지원하니까 거의 뭐 30만, 1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실제 어떤 비트코인을 이용한 어떤 그레이수 상거래, 폭넓은 상거래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 편법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라이트닝이나 이런 것들은 편법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편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원 약탈적인 채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사토시의 블록체인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블록체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로 사토시의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자원 약탈적 채굴 메커니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 약탈적인 채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 한 열 개를 돌리는 그런 전기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드리움, 이 세대는 이드리움이나 아이오타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토시 비트코인에 이미 스크립트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스크립트 기능을 좀 더 확장시킨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아이오타는 또 다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확장된 것이 2세대 이드리움과 아이오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단계, 2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어쨌거나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한계인 그레수, 처리 가능한 그레 빈도의 한계와 그리고 자원 약탈적인 채굴메커니즘 그리고 프리마이닝 프리마이닝은 미리 개발자들이 자기 몫을 챙겨 놓는 거죠. 그래서 몇 천억씩 돈을 벌기도 하고 심지어 수조원이나 수십조원으로 돈을 벌 수도 있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미한 대중들로부터 환상을 판매해서 얻는 종교장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의 땅을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갈치하는 방식이죠. 그것이 1세대와 2세대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러한 1세대, 1, 2세대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것이 스월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회사죠. 이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져왔는데 이 메커니즘은 일단 그레 빈도 자체가 초당 수십만 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보다도 10만 배 이상 처리 가능하고 그리고 자원 약탈적인 채굴 메커니즘이 불필요하죠.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비트코인이나 이드리움이나 모네로나 이런 잡코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1, 2단계는 어떤 코인의 존재가 불가피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체인이 없이는 동작할 수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3세대에 넘어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채굴 메커니즘이 불필요하게 됐죠. 따라서 블록체인보다도 현저히 개선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터크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1월 말인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어떤 공개 메커니즘 파블릭 섹터라고 그러는데 파블릭 섹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없습니다. 지금 있는 얘기로만 한다면 만약 스월드 사이에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하면 그 암호화폐는 스월드 사이에 2, 3몇 명 3명 내지 5명에서 지배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추의 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단계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암호정표 수준이 없고 실체가 없는 겁니다. 4단계부터는 암호화폐 수준이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화폐라는 거죠. 화폐가 뭔가요? 화폐는 어떤 정부나 국가가 쉽게 말하면 국가가 그 가치를 보정하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재화와 교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환제도 이런 것들이 많죠. 금과 바꿔주겠다. 나중에는 불태환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국가가 그 가치를 보정하는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암호정표는 국가가 그 가치를 보정하지 않아요. 비토코인 가격 떨어졌다고 한국 정부에 가서 내가 1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왜 10만원으로 바뀌었냐 90만원 물려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국가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의 가치를 저장하는 거죠. 내가 만원짜리 세종대왕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만원짜리는 언제까지나 만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게 갑자기 천원으로 확 떨어진다거나 그런 초인플레이션 상황이면 그건 국가의 통제 영역은 바뀌죠. 어쨌거나 또 다른 주제이고 어쨌거나 화표와 정표는 다르다. 4단계부터는 화폐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불을 보장하고 개별 주권 국가가 자체 법규에 따라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해시 그래프가 특허 기술이니까 이러한 특허 기술에 대해서 오픈소스로서 대안을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오픈해시 기술입니다. 이게 4단계이고 2017년 초부터 일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5단계는 오픈해시 기술에다가 AI 기술을 전부 가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인원행을 구현하는 시도이고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시도하는 것이 이건데 OP 기술이 아니라 FRP를 이용해서 진행할 거고 CycleJS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부분은 구글의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AI 모듈이 대출 심사라든가 채권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금 이자율도 물론 결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5단계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5단계 실제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월 중순인데 예정에 의하면 다음 달이죠. 2월 말까지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포획액을 다 구성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구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다음 달 말 앞으로 한 달 열흘 정도면 전체적인 고기업 프로그래밍 코딩 사이트 원래 전제지갑이 구동하는 수준까지는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